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었지 내 가슴을 사버렸어 서로 이해하기 위해 가줬던 그 시간 동안 넌 변했지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졌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쓰면 하는 차가운 목소리 헤어지자고 아냐 이건 꿈이야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었지 내 가슴을 사버렸어 서로 이해하기 위해 가줬던 그 시간 동안 넌 변했지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졌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쓰면 하는 차가운 목소리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아냐 이건 꿈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다가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졌던 그 시간이 오히려 변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에 있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치면 어둠 차가운 목소리 I'm not here, I'm not here, I'm not here I'm not here, I'm not here 아니 무슨 연기자 분들 이렇게 노래를 다룰 자 텔레비전 업무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, 북어가 공유됐어 사진 촬영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포토그래퍼 분이 손, 발, 사과 굉장히 컨셉을 다양하게 소품과 같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찍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, 즐거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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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m